전탑 911시간 전탑의 망룡 또 만났군 데드셀 글쎄요 위에 공포탈출로 데드셀 2셀까지 있겠죠? 4셀까지 달려야 되나? 반사신경 나왔네 반사신경 지금 넣는건 너무 오버 아닐까? 반사윈 파멸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연고, 마름쇠, 브레츠 연고 나올까? 연고는 소멸이라서 늘 만한데 불 두개 보고 엘리트 잡고 물음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여기로 가도 될 것 같고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광고를 못 넣은 안타까운 현실 제비냐 고개냐 제비부터 아이고 이게 설레아카가 나오네 아까 반사신경 나오고 시드가 참 소비 지우고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려쿠아 연고, 공포 강화해야 될 것 많죠 공격화, 연고, 공포, 강화해야 될 것 많죠 연고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이게 낫겠다 세상에 빡딜 단투노가 아 너도 되겠다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뭐야 뻗는 줄 알았네 아 무서워 됐다 다했다 미라클베이님 만났습니다 이제 영고강호 해야하나 일단 엘리트는 오이야 잔상이다 딸기 엘리트는 푸션 먹고 잡고 오우 다행이다 영고 나왔다 대혜원님 반갑습니다 위장크림 너무 좋고 달달합니다 여기서 100원 벌어서 하나 더 지울 수 있겠죠 머릿속에 타격 지울 생각밖에 없네 히어 마무리 아니요 나오는거 즉각에서 잡아야죠 이게 이미 원하는 카드를 주진 않기 때문에 아까 저거 뭐야 전략가 못집었는데 고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고개 개도 이렇게 들어가야되나 일단 여기가서 하나 지울거고 고개를 넣냐 말야인데 고개를 넣냐 말야인데 아 고개 넣자 개도로 디라고 아들 바꿔주시마 독이 하나 있어야 내가 타매를 쓸텐데 잘가라 타경구마 하하하 흰 포셔도 없는게 좀 아쉽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나은가? 스킬 보셨대로 뽑았었습니다 스킬 보셨대로 뽑았었습니다 약화 걸려도 취약거루 났으니까 저거 빨리 잡고 약화 걸려도 취약거루 났으니까 말린다 말려 이정도는 다 잡았다고 봐야겠죠 계도가 연고뿔릭에는 제일 괜찮은데 계도가 연고뿔릭에는 제일 괜찮은데 아이고 무검 나왔고 정밀 나왔고 무검이 제일 나을거 같은데 저 무검 고개 아니면 무력화 됐어 연고 들어가자 스킬포션 지금 먹어볼까요 어흐 마이 갓 늘어난다 영원한 고통 아쉽게도 마무리가 없었다고 마지막 공격까지 들어가려나 아예 피겨겠네 아쉽네요 와 대단원 이걸 대단원을 주네 괜전이 없긴 한데 크으 세장까지 세장특 두장 지운 연고야 쓰면 쓰면 바로 타니까요 그래서 부담없이 넣을 수 있어 연고 잘가라 타격 바로 상점가서 괜전같은거 찾아보죠 도서관 이벤트도 있으니까 물음표로 보자 밤에 그래도 타격보단 좋잖아요 아 되돌고있어요 아 되돌고있어요 공포 쓰고 공포 쓰고 잡고 잔상이 쓸게 아니구나 어쨌든 15장에 대단원이 대단원이 지금 나와준게 정말 좋아 명체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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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 잔상 주면은 최대 체력도 올라가는데 무거움 주는게 제일 낫겠죠 타격은 체력을 안주니까 1도 걸렸어요 약간 요새 1도에 관심이 없네요 아이케 노삼씨 이거 저것만 뽑으면 되는데 탈출구만 뽑으면 100%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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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방겜 나 괜전도 없는데 개쓰레기겜 와 도전데 이거 하아 아 목이 좀 타네요 반피 2화까지 깎일 것 같은데 느낌쌈 반피 2화까지 깎일 것 같은데 느낌쌈 아이씨 미친 이건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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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이 자식아 잡히지 마라 실패 에잇 아이씨 아이씨 못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너무 빡치는데 정상인가요? 여기요 피살 모르겠어요 티스텝 집안에만 있어서 날씨 보여요 아 저게 탈출구 저거 방법이 없는데 리트라이 해도 방법이 없는데 아 저게 탈출구 저거 아 저게 탈출구 저거 알겠습니다 일단 연고를 남겨놓으려면 일단 연고는 남겨놔야 되죠 연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일단 가운데꺼부터 잡자 어차피 이전번에 봤던 미래를 봤을때 가운데 제가 살아있으면 안돼요 이게 게임? 제발 저거 좀 죽여줘 누가 죽여줘 죽여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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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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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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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음? 약간 날린 것 같은데? 전략가 한 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왕관 집어서 안 나올 거지만 다음 턴에 고개 잡혀야 되니까 여기서 레디. 잡을 수 있을까 그러자. 음? 잡겠네요. 이것이 대단원자. 이것이 대단원이다. 왕관을 집어도 계도를 뽑는 실력. 이게 실력이지. 왕관. 우습군. 이게 카드 보상이다. 아 이건 카드 보상이라고 한다. 미쳤네요. 이번 판. 이래서 이게 운발도... 아니. 암튼. 운발 게임이죠. 궁대 딩샷. 가방까지! 가방까지 준다고? 가방까지? 가방... 가방까지? 왜 이렇게 첨탑이 잘 대해주지? 왜 이렇게 첨탑이 잘 대해주지? 광속도 무난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첨탑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시드는 언제나...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아. 갑분 골칫거리. 아까 분명 운발 지우지라고 한 것까지 들었는데. 팬입니다. 나가세요. 개밤님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잊어주셔야겠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다음 판 업보. 아. 근데 진짜 계도 나온 거 미쳤다. 말도 안 돼. 이걸 계도를 뽑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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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울 라이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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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딸랑 스테로이드 벗고자 말지 오르몬 오른표 가면 광기같은거 기얹음 큰일 납니다 닫은 덱에 광기 뿌리기 킹본성까지 줘서? 저것도 집어도 되긴 되는데 안 집어도 굴러가면 집을 필요가 없다 리얼입니다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만약 안 집어도 돌아간다면 집지 마십시오 전천강호 안에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집어야 될까? 아니 하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아니 너 왜 또 나왔어? 아까 그렇게 막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아까도 잡긴 잡았는데 너무 사람 귀찮게 하네요 저거 스토커야? 아까도 잡개로 반피 가까이 까긴 했어요 물론 펼치도 안 나지만 음 음 음 제비 걔도 고개 아 틴샤 저거 틴샤 애니메이션도 테스트보드에서는 좀 더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틴샤 솔직히 애니메이션 누림 신속 45분이 내려서 느긋합니다 틴샤 틴샤 프렉 틴샤 이동 인성 아이 뭐 한 게임에 과도사를 두 번을 잡아 역겹 강화할 것도 없다 아이 공포 이거 쓰고 싶은데 아 좋대 두 마리 사이좋게 죽으려면 이게 맞지 아 좋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층에서 맞았죠? 1층에서 맞았어. 아쉽.